경매는 왜 당할까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억울하겠고 채무자는 계속 빚 독촉을 받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설정된 자산을 사줘야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채무관계들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누군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경매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의 싸움에 제3자인 누군가가 끼어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으니 끼어들겠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채무자의 담보 자산을 좀 싸게 팔 테니까 경매 입찰자가 사면 그 돈으로 채무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는 제3자입니다. 채무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누가 받고 말고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목표하는 수익을 위해서 사건과 물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판사, 채권자, 채무자, 경매투자자 이렇게 4명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인공인 경매투자자는 3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한 부동산 가격, 현황조사서를 통한 부동산 상태, 그리고 추가로 배당과 관련해서 돈 받을 사람까지 알면 좋습니다. 반면에 법원과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가장 비싸게 팔아야 좋겠죠. 그래서 경매투자가가 나름대로 잘 입찰할 수 있도록 3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낙찰 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매각물건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도 유찰을 통해서 대폭 할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명령제도를 통해서 점류자가 버티지 않고 결국에는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물건에 권리분석만 잘해서 입찰한다면 경매는 수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경매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럼 법원에서 담보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감정평가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이 그 부동산에 가서 현황조사를 작성합니다. 이제 경매 낙찰 후에 낙찰금으로 채권자 등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이 배당받을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하라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통보합니다. 그럼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가 만들어지고 경매 사건이 실제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이 되어서 계속 할인이 되므로 수익의 기회가 생깁니다. 낙찰 후에는 인도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투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낙찰자가 아무 문제 없이 권리적으로 깨끗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잔금을 납부를 완료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온전히 낙찰자에게로 넘어옵니다. 물건값을 다 져야 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제외한 그 외 부동산에 관련된 제3자들의 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등장인물 기억하시죠? 판사를 제외한 채권자, 채무자와 관련된 권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낙찰자는 이제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아 걸려있는 경우, 임차권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를 찾아야 권리분석을 시작할 수 있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것들은 모두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매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로 처분하려 하는데, 여러 권리가 남아있으면 누가 살해할까요? 그래서 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를 모두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소기준권리에는 크게 나누면 임의경매에서는 근저당, 담보가등기가 있고, 강제경매에서는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포인트는 누가 경매를 요청했는지, 왜 경매로 넘어갔는지와 상관없이, 경매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날짜의 권리가 말소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소, 사라지는, 기준은 시작점, 권리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따라서 이제 경매 물건을 보면 권리 분석을 위해서 무엇이 말소기준권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모든 권리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파악해야 하지만 요즘 유료경매 사이트에서는 말소기준권리를 표시해놓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료경매 사이트도 사람이 입력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할 줄 알아야 하며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빠른 권리를 등기부등본이나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며 말소기준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을 검색해보시고 말소기준권리를 찾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기억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